싱크대 쳐졌을 때 수리 전 모습 이제부터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싱크대 수리 현장입니다. 창구장 끊어냈습니다. 뒤에 뒷 보강 튼튼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. 뒷 보강을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강작업 후 모습입니다. 튼튼하게 박아버렸습니다. 수리 후 모습. 업 kot 어 acost. 잡 기본短 Give us your hand give us your hand give us your hand give us your hand. 수리 현장입니다. 수리 전 홈 we be recruiting 하나 둘是 제 기관 500 limón.' 어젠 하는 amen에 이 두 모의 기관입니다.